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급하고 있다. 뭐 증거는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증거를 현장에 여러분들 조작하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결과물을 보면 되잖아요. 조작을 했으면 결과물도 조작된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조작을 안 했으면 정직한 여러분들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건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유성민 대구경복 tk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일이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나 통념하고는 너무나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론조사란 게 뭡니까?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평균값으로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80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론조사가 60이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만들어진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대구경북지역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유성민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발주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영남일보 kbs 대구가 에이스리서치 무슨 에이스리서치라는 여론조사가 무순한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뭐 처음 들어보는 사람 의뢰에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1608명명 각각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는 유성민 23.5, 나경원 15.9, 안철수 15.8, 주호영 13.6% 순수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살펴보면 나경원 23, 주호영 19, 안철수 17.9%, 유성민 12.6%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왜 이렇게 뭡니까 대한민국은 여론조사도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나고 선거결과도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가 있는 여론조사가 아닌가 그런 의문을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보다도 보통 사람들의 여러분들 판단을 더 중하게 여기니까 조선의보 기사 하단에 있는 여러분들의 결과를 사람들의 의견을 봤습니다. 1%도 없는 겁니다. 유성민 씨에 대한 이런 지지도가. 반감도 그런 반감이 없는 겁니다. 당대표 선출의 여론조사를 넣는 것이 어불성선입니다. 아니 민주당 사람의 표를 왜 넣어서 당대표를 뽑습니까? TT님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 걔네는 100%는 당원으로만 뽑는데 유성민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국힘을 흔들려고 여론조사를 당대표에 넣어서 전라도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힘 당대표를 뽑게 만든 이런 규정을 바뀌어야 됩니다. 175명이 찬성이고 7명이 반대입니다. 이 자체가 뭡니까? 여론조사한 겁니다. 사랑초 님은 유성민의 지지율은 딱 민주당 지지율과 일치합니다. 찬성이 149명이고 반대가 4명입니다. 이 자체가 여론조사한 겁니다. 지평소 님 좌파들의 역선택입니다. 135명이 찬성이고 4명이 반대인 겁니다. 김우석 유성민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 순간부터 국힘을 지지해야 하는 것은 제가 철회입니다. 43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입니다. 유성민이라고요? 더불당의 역선택만 아니면 택도 없습니다. 이준석의 전체를 다시는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를 뽑는데 왜 여러분들 역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조사 그걸 합니까? 그걸 왜 포함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무슨 악의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 사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여러분들 뭐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처럼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냐?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되겠냐?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그냥 가지고 선전선동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선거결과를 제조하는 일이 일상사고 다반사가 된 나라가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기사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을 본 겁니다. 이 머시기 유성민이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3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입니다. 공정익님은 역선택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34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입니다. 디펜더님 왜냐하면 보수 파표는 나누고 좌파민주당 지지층 모조리 유성민을 투표하거든요. 이런 뻔한 것을 왜 조사하면 왜 기사하고 의미 부여하는 건지 한국사회 조선일보 지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31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인 겁니다. 이게 지금 tk에 의한 유성민 여러분들 여론 지지도 여론조사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다 나오는 여론조사가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하늘과 땅처럼 다르고 여론조사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 역력한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런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굴건비님은 웃기고 있습니다. 역선택 아니면 꼴찌입니다. mcc님 유성민만은 절대 안 됩니다. 탄핵의 여러분들 기억들의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유성민 씨가 이런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몇 명이 찬성하는 사람을 눈을 닦고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십 명이 여러분 한 것 중에서 사람들이 다 여러분 뭘 합니까? 역선택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역선택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긴급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론조사처럼 무슨 샘플이 뭐니 뭐 이런 거 안 하지만 어쨌든 뭐죠? 공병호 tv에서 해보니까 단시간 한 시간 만에 5200명의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한 겁니다. 여론조사 이름 천명보다 훨씬 더 표본수가 큰 겁니다. 아마 5200명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50만 2000명의 설문조사에 응하더라도 거의 결론이 같을 겁니다. 유성민 tks 국힘당 당대표 적합도 1위 에이스리터치 10월 10일 이것이 올바른 여론조사 결과라고 믿습니까? 어떤 종류이 뭡니까? 개인적인 편견 없이 그냥 물은 겁니다. 5200명이 투표해 가지고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97%입니다. 올바른 여론조사 결과는 3%입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역량력을 행사할까 봐 가지고 올바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3%를 맨 앞에 올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97% 그래서 두 번째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용쾌 찾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97%입니다. 내일 한 번 더 여러분들 한 5만 명이나 10만 명 여러분들 설문조사 응한 결과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론조사를 못 믿냐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별 박랑자님 의견 남겼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사람 말을 참 잘 따라합니다. 와 같은 경우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역선택의 결과입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반드시 영선택 배제해야 됩니다. 25명이라면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를 안 합니다. 항애란님 공 박사님 오랫만에 유튜브 하신 것 같습니다. 늘 부정선거 올바르게 방송하셔서 확실하게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에서 나오는 콘텐츠를 못 보게 하니까 공 박사는 매일 여러분 방송하는데 오랜만에 유튜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구독자 수 빼고 안 보이게 하니까 찰리 k님 개나 소나 하는 여론조사 업체는 나라의 국민에게 100회 무익합니다. 모두 없애든지 모조리 수사에서 처벌하든지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유성민을 전략적으로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원 즉 유성민이 저렇게 많은 지지도 나오는 이유는 바로 역선택입니다. 북폭동일님은 이미 우파 유튜브들이 유성민의 지지율을 1에서 2%라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패러다이스 40님 전화 안 하고 그냥 엑셀로 작성하는 여론조사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참 쉽습니다. 모두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범죄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만드는 것은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것이나 여론조사 결과를 만드는 것은 여론 범죄입니다. 이것을 여론조사 이름으로 선전선동에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사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여론조사 업체들이 공정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이 나서든지 해야 되는 거죠. 하기에 아마 선거도 나서야 하는데 여론을 나서겠습니다만은 나라가 나라가 아닌 거죠. 오늘 한 분께서 당대표 선관위에 맡기면 안 됩니다. 서가연 님께서 여론조사의 조작 가능성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어떠한 대안이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멍청한 것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들을 가치가 없다고 단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 역시 공범자입니까? 로우즈 메리님 저도 매일 구독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뭡니까? 수천 명을 계속 빼는 겁니다. 편하지 않게 매일 공병호 tv에 여러분들 가입자를 구독자 수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신규 구독자에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 재가입자입니다. 기가 찬 거죠.